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가을이 되니까 많이 시원해졌네요. 네, 근데 아침 저녁에는 좀 추워요. 저는 밤에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올 때 긴팔 옷을 한 벌 가지고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을이 되니까 많이 시원해졌네요. 네, 근데 아침 저녁에는 좀 추워요. 저는 밤에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올 때 긴팔 옷을 한 벌 가지고 와요. 18번 수미 씨, 어제 이메일 보냈는데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바빠서 아직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 모임 날짜가 금요일로 바뀌었는데 시간 괜찮아요? 저는 금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는 꼭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어제 이메일 보냈는데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바빠서 아직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 모임 날짜가 금요일로 바뀌었는데 시간 괜찮아요? 저는 금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는 꼭 갈게요. 19번 안녕하세요. 수영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시면 여기 신청서부터 먼저 써주세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오셔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영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오셔도 됩니다. 20번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인데 뭐 특별한 선물 없을까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음악 좋아하시니까 같이 음악회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요즘 좋은 공연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인데 뭐 특별한 선물 없을까요? 전에 저는 부모님이랑 음악회에 갔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음악 좋아하시니까 같이 음악회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요즘 좋은 공연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21번 팀장님, 행사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것들을 아까 메모해 놓았는데 민수 씨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은 바로 행사장으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요. 행사장 준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선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팀장님, 행사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것들을 아까 메모해 놓았는데 민수 씨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은 바로 행사장으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요. 행사장 준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선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공원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운동도 되겠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산책하고 싶을 때 놀러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공원 안에 호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원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운동도 되겠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산책하고 싶을 때 놀러 와요. 23번 오늘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요? 네. 근데 너무 앞자리라서 목이 좀 아팠어요. 영화관도 불편한 자리는 값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자리나 뒷자리는 영화 볼 때 좀 불편하죠.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자리마다 값이 좀 다르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요? 네. 근데 너무 앞자리라서 목이 좀 아팠어요. 영화관도 불편한 자리는 값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자리나 뒷자리는 영화 볼 때 좀 불편하죠.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자리마다 값이 좀 다르잖아요. 24번 민수 씨, 왜 이쪽 길로 가세요?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저 길로는 못 가요. 지금 시간에 마라톤을 해요? 평일 아침이라 차도 많은데 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길이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왜 이쪽 길로 가세요?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저 길로는 못 가요. 지금 시간에 마라톤을 해요? 평일 아침이라 차도 많은데 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길이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